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책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겠죠. 오늘 할 것은 조경계획 및 설계에서 조경일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조경이라는 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에 들어서는 이제 차례 순서대로 나가는데 앞부분에만 거의 밀착해 가지고 강의를 듣더라도 그냥 1편은 1강의는 여러 번 듣고 다른 강의는 적게 듣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자고요. 조경의 일반에서 보면은 이제 조경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는데 왜 조경이 생겼는가 그죠? 조경이 생긴 것은 그 조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이제 70년대 거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경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산업화가 되면서요. 산업화가. 그러니까 참조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조경이라는 의미로 본다고 하면은 좁은 의미에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집 주변에 정원을 만든 일을 중점으로 두고 쓰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정원사예요. 정원사. 자기 집을 관리했다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정원사라고 그러는데 그거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식재 중심의 전통 적용 기술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집 주변의 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5개의 공간에 5개 공간에 환경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정업과학예술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자고 하면은 이게 이제 거의 보면은 어떤 문제의 답이 되는 단어거든요. 종합과학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공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 하면은 이제 이제 공원에 가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론 공부할 때도 충분히 이제 공원에서 답을 찾아야 될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과학적이어야 된다. 공원의 이용객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 이용객을 했는데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한다 하면은 그 공원은 실질적으로 환경만 존중되는 그러한 공원이 되는 거고 예술성이 띄워지지 않았다. 예술성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한다 하면은 이용객이 찾기에는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종합과학예술이다. 뭐 조경이 뭐 나무 자르고 어쩌고 하는데 아 실직 한번 가서 나무 한번 잘라보세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가 원하는 유형이 나온다?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나온다. 어떻게? 아 예술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대 이번에 잊지 말아야 될 단어 바로 뭐예요? 종합과학예술성을 띄고 있는 것이 뭐다? 우리 조경이다. 넓은 의미다. 어디? 집을 왜? 실내 공간을 위해서. 실내 공간을. 그러면은 집 밖에 있는 가로수도 누구 몫? 바로 우리 몫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고 하는 곳 바로 공원도 우리 몫이. 그러니까 참조를 하셔야 돼요. 넓은 의미에서. 자 조경의 목적을 보시죠. 인간 생활 환경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안전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즐겁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조경이라는 것이 조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전원주택 같으면은 거기에 평화스럽고 편리하고 안정스러워야 되겠죠. 그죠? 뭔가 유동적이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이러한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조경이다. 동적인 요소가 적죠. 동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뭐 분수 같은 경우. 근데 수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우리 시야로 봤을 때 더 편리하고 안전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된다. 즐겁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조경이다. 조경의 목적이다. 자 두 번째로 보시자 가면은 우리의 생활에서 인간이 이용되는 모든 5개 공간을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창조함으로써. 그죠? 보다 기능적이어야 되고 경제적이어야 되며 시각적인 환경을 조성,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조경이다. 자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에 공원이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냥 뭐 동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광장? 그죠? 뭐 학교 운동장? 뭐 그 정도가 필요했다 하면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아파트 생활을 하고 밀집사회를 밀집돼서 생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픈된 그러한 곳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어떠한 공원, 공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공원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시공원도 있고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매일 우리가 이용하고 있고 거기가 산책하고 어떤 행사도 치르고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도 치르고 시민의 날 행사도 많이 치르고 중앙공원 이러한 것이 뭐가 됐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5개 공간의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창조함으로써 기능적이어야 되고 경제적이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세 번째 우리 조경의 목적을 한번 보시겠는데 조경은 유용하고 즐거울 수도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두고 즐겁지 않다 하면은 즐겁지 않다 하면은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이용자가 들어오겠어요? 아 실치요 그죠? 누구나 가서 즐거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지 찾아가지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뭐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노숙자들이 여기 다 이렇게 와서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공원에 가지 않겠죠 그죠? 또는 배기실을 뭐 나무 이렇게 뭐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안 됐어 죽은 나무들만 있어 안 가겠죠 그죠? 그래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선을 목표로 두고 자원 보존 및 관리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자 기억을 하셔야 되죠 과학적 지식을 응용해 가지고 설계하고 그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의 토지관리 및 자연과 인공요소를 기술로 해야 된다 그니까 자연적인 그 형태를 인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원이다 이 공원에는 도시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도 있다 뭐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겠죠 그죠? 도시공원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 생활하고 접하고 있는 모든 공간이 바로 도시공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무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경하니까 혹시 혹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냥 나무자리고 나무 관리하고 이것만이 조경이다 아 이건 조경이 아니에요 수목관리사 수목관리사라든가 관리하는 그러한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뭐 정원상 정원만 관리하는 것 그런데 우리 조경은 그러한 것에서 한 단계 2로 잡아서 잡아서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고 수목관리도 해야 되고 또 공원에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적인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 종합적인 과학예술적 분위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 이용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계속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가 그리고 지루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갱신작업을 해야 되죠 공원을 보면 10년 전에 만들어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진화시키죠 갱신을 하면서 진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표에서 네 번째 시작하면 국토 도시 경관에 대한 계획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대단지를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아파트 공간이 이만큼이다 한다 하면 전에는 아파트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남양집으로 짓느냐 이런 것을 찾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대부분은 우리가 가서 이 공간 안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휴식할 곳, 이용할 곳은 얼마가 있느냐 그래서 전에는 도시 계획과 그 다음에 건축기 쪽들만 투입되어 가지고 계획 세우고 조경원에 이만큼 짜뚜리만 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아파트 단지가 이만큼 있는 가운데 이만큼을 비용해서 어떻게? 모두 그 주민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바로 공원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앉혀요 거기 보면 요즘은 핵심적으로 아 뭐 반려동물과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든가 또 산책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든가 다시 말해서 아파트 입주자 그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조성하는 것, 설계하는 것 바로 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경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토나 도시 경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다 다섯 번째로 보시자고 하면 도시 조경의 목적을 보시자고 하면 도시 환경의 조경의 역할은 자원과 인공물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건강하고 뭐예요? 환경신화적인 도시, 그 다음에 사회 교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예요? 쾌적한 인간적인 도시화를 이룬 것이 뭐다? 우리 도시공원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석하자고 하면 자원은 뭐예요? 순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순목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돌도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목재로 만들어진 벤치, 퍼걸러, 정자 그런 것이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운동들 많이 하시죠, 나가셔서 뭐 해변, 수변공원 수변공원 많이 보면은 걷기도 하고 뭐 돼 있죠 요즘은 그 시골 도시 시골 마을도 많이 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운동할 수 있게끔 뭐 걷기 운동 트레킹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많이 설계하고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관리를 또 우리가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사회 교류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아파트 백일동에 사는 사람, 백일동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도 설계를 해야 된다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 시켜서 쾌적한 인간의 도시와, 그죠? 쾌적한 인간의 도시와 공원이라는 게 그 순목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이러한 쾌적한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시의 정책성 확립을 위해서는 개성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 아우 쉽죠? 똑같은 그러한 공원이라고 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뭐 공원들 같으면 똑같은 나무를 심고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지 않아요? 아, 아니 된다 왜? 찾아오는 일이,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지루함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공원에 가도 똑같고 저 공원에 가도 똑같다고 하면은 이용객들이 그만큼 줄어요, 줄어요 다른 데 가서 운동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개성 있고 아름다운 생태적인, 그죠? 생태적인 건전한 도시 건설하는 것이 바로 뭐다? 아, 도시, 공원의 그 목적이단 얘기죠 아마 우리 이 자격증을 따신다고 하면은 이 단어를 취득하신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에? 도시공원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기능사 따가지고 설계한다 이것은 조금 힘든 얘기겠지만은 뭐 관리, 시공하는 데, 시공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채용이 되고 그러거든요 참조로 하셔서 더 강의하면서 이제 뭐 진로 문제, 방향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할 텐데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도심지에 있는 것만을 갖다가 우리가 도시공원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시골에 있는 것도 도시공원인데 도시공원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근무처가 될 수 있고 관리하는 또는 시공하는 그러한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조경기능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언제부터? 7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초반부터 뭘 때문에? 경제개발의 계획에 의해서 국토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자연환경보호하고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조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했다?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경제개발이죠 그죠? 국토가 훼손되고 뭘 냈어야 돼요? 농경지를 우리는 이제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좁은 이 공간에 많이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밀집된 생활을 하는데 어디 가서 운동할 것도 생기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것이 뭐다? 우리의 바로 지금의 도시 형태다 도시 공원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조경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기온 또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네 도시화가 되면은 뭐 열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뭐 있죠 다른 예를 들자면 가로수가 이렇게 식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데하고 식재되지 않은 곳하고 온도 차이는 많게는 3도까지 차이가 난대요 도시가 그만큼 어떻게 달궈진다는 얘기죠 콘크리트 바닥 그죠? 높은 빌딩 이런 주변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바로 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온 상승이나 하천 범랑 횟수가 많아졌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진 땅을 밟지 않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가 땅으로 스며들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라기 때문에 홍수까지도 범랑 횟수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조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에서 건물이나 인간 활동에 집중으로 도시 중심에 온도가 올라가는 열섬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 주변에는 강우량이 증가하는 더 위의 것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경이 필요로 했던 것은 밀집된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밖에 없었다 공원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는 7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선진국들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어떻게 해요? 무기를 대량 생산하려고 그러니까 산업화가 빨리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울러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으로 한번 보시자 가면은 조경가의 자격 해가지고 나와 있는 조경상식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우리 책을 보실 때 이러한 분야는 뭐라고 그럴까? 책 근래의 시험에 나왔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것이 바로 우리 책 부분에서는 조경상식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죠 자 조경가의 자격에서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쵸? 자연의 원리 수목이 거꾸로 크는 거 봤어요? 수목이 하늘에 하늘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키우는 거 없죠 그죠? 물론 이제 그 공기를 이렇게 공기숱도를 먹고 사는 그러한 식물들은 이렇게 크죠 크기도 근데 자연의 생태적인 이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경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술적 재능을 갖춘 창조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성 분명히 얘기했고 과학성 얘기했죠 그죠? 우리는 정확 과학 예술성을 띄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조경의 필요성이 각종 재료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공부에서는 수목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목재, 철, 시멘트까지 예 이것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소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자 식물의 생리, 생태, 그 다음에 형태 재배 및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식물은 내가 제일 잘 다룰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죽지 않고 병든 나무 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쁘게 다듬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게 식물의 생리 형태, 그 다음에 재배 관리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풍부한 경험으로 적재적소에서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좁은 공간이라도 이용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는 얘기냐면 이만한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 놨을 때 이용객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자체가 바로 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이쁘다고, 나 혼자의 예술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용객, 그죠? 공원을 찾는 사람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조경가의 역할을 해가지고 마이클로 나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계획평가에서는 생태적 자연과학을 기초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나무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의 체계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용도상의 적합도, 능력 판단 개발이나 토지 이용의 배분 계획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위치의 결정이나 네크레이션 시설의 개발 등에 기획을 한다 했는데 바로 계획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네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조경을 얘기할 때 네크레이션은 이 공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네크레이션이에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하고 저하고 둘이 만나서 여기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네크레이션이고 동네 마을에 어른신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것도 네크레이션이고 밤 9시가 돼서 이렇게 에어로빅 댄스를 하는 것도 네크레이션이고 어느 날 행사에 키다리 아저씨 와서 하는 것도 네크레이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단지계획 뭐예요? 대지를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것인가 여기를 뭐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행위를 갖다가 마이클로 나훈이라는 사람은 단지계획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조경 설계에서는 식물 식재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포장 그 공원의 길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올로라고 그래요 올로라고 그러는데 그 포장하는 것도 우리의 목이겠죠 우리가 직접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포장만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데서 하긴 했는데 누가 설계를 해요? 바로 우리가 설계해요 계단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수나 수경시설을 대부분 집어넣어요 그죠? 시공에 관한 세부적인 설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1년 동안 실무를 한다고 하면 산업기사 자격증이 되죠 우리가 빨리 따가지고 빨리 취득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거기까지 도전했으면 좋겠죠 자 다시 우리는 칠판으로 와서 이제 조경의 환경적 요소 한번 보시자고요 조경에서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여러 방법으로 인지하고 경험하고 반응하는 외계 즉 우리를 둘러싸던 모든 요소의 총칭이라는 얘기죠 조경의 환경 요소는 물리적, 그 다음에 자연적, 인공적, 사회적 환경 요소가 있다 라고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보면 인위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은 뭐 인간이 이용 관련한 환경, 인공적 환경은 조경의 관심영역 또는 도시 등의 환경 이게 바로 이제 인위적 환경이 되는 거죠 요즘은 건물을 지으면서도 조금 건물의 모형이 좀 틀리죠 저래는 어떻게 했어요? 네모 반듯하게, 그죠? 될 수 있는대로 공간 활용을 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외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한다? 인공적인 면을 좀 자연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건물이 많이 들어서듯이 우리 조경도 어떻게 한다? 조경에 관해, 도시 등의 환경적인 것을 인공적 환경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은 물리적 환경하고 저기 뭐, 환경이 결부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얘기한다 아,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네 가지 범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서 조경 범위와 조경 분야로 보신다고 하면은 기능적으로 먼저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자, 정원이라는 것은 자, 주택정원 물론 이제 한가구 이렇게 사는 주택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등 뭐, 공공 주택 주거단지 정원 아파트도 포함이 되고, 뭐 우리 얘기하는 연립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여기도 똑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게 학교 정원 학교 보면은 대학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죠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잔디 누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그래요 자, 오피스텔 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건물을 짓는다 하면 요 정도의 조경은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주변에 건물하고 연관된 뭐,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하는데 그 주변에 돼 있는 정원 자, 옥상 정원 지금 우리 조경 하시는 분들은 아, 옥상 정원은 좀 돈벌이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 전에는 옥상 정원에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뭐, 도시 이렇게 뭐, 팽창 뭐,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한계가 접하다 보니까는 옥상에다 어떻게 해요?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어요 휴식 기간을 헤이드도 할 수도 있고 어, 이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그만큼 많이 요즘은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내 정원도 들어가요 실내 정원도 물론 실외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식물하고 실내 정원은 조금 다르지만은 다르지만은 실내 정원도 어떻게 한다? 우리 조경가들이 한다 예, 옥상 정원의 토양을 쓰는 것이나 흙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겠지만은 경향초닥에서 경향토, 가벼운 흙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용토가 있거든요 옥상 정원에 쓰나 실내 정원이나 똑같게끔 가벼운 토양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토양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뭐다? 기능적인 구물으로 본다 가면은 공원의 이제 종류로 본다 가면은 도시공원 녹지에서는 소공원 소공원은 뭐 제한이 없어요 그냥 벤치도 놀 수도 있고 어린이 뭐 놀이시설 한두 개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전부 소공원이에요 퍼골러, 퍼골하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도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소공원은 뭐 제한이 없다고 그런다고 하면은 어린이공원은 제한이 좀 있어요 뭔 제한이 있느냐 다음에 또 하겠지만은 250m 이내에 그 다음에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해라 또 어린이공원도 13세 까지 까지 놀 수 있는 거고 7세 까지 놀 수 있는 것은 유아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에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다 아니에요 어린이 놀이터가 돼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린공원 뭐 중앙공원 있죠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그린공원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역사공원 그 다음에 문화공원 수변공원 요즘 뭐 자전거 이렇게 타고 많이 가는 수변공원 그죠 뭐 고수부지라고 한다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묘지공원도 우리관할이죠 그 다음에 체육공원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도시농업공원이 요즘 들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생겨가지고 도시농업공원법이 통과돼서 우린 뭐 주말농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충록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을 요만큼 지어야 돼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을 어떻게 해요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바로 이곳이 바로 완충록지에요 완충록지 자 공장을 여기다 이렇게 지어요 공장을 그런데 우리 마을이 여기가 있어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뭐 소리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한다 완충지역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경관녹지는 어떠한 것이냐 경관녹지 우리가 예쁘게 볼 수 있게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끔 그럼 수목을 경관으로 만드는 거죠 예쁘게 보이게끔 하는 것을 경관녹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결녹지는 연결녹지는 자 여기가 강이 있어 이렇게 강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고수부지닥 해가지고 자전거길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공원이 있다고 하면 여기하고 연결을 해 주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결녹지라고 그래요 차후에 또 나오니까 참조하시자고요 자 이런 형태가 뭐다 바로 도시공원이란 얘기죠 도시공원이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연공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연공원 자 도시공원 자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우리나라에는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도립공원 각 도마다 각 도급이 되는게 서울특별시도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군입공원 어디서 얘기한다 뭐 구 서울같으면 구 그 다음에 지방같은 경우는 군 있죠 거기서 지정한 공원 뭐 경기도 도립공원 그죠 이렇게 해서 세개로 나눠주고 또 더 첨가되는 것이 지질공원도 어디에 들어간다 자연공원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자연공원 아니 도시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 구분하는데 저기 뭐야 도시공원은 다 해오진 못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연공원은 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죠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 시작하면은 문화재 문화재 목조석조 건물로써 궁궐터 지금 우리는 5개의 전궁하고 이궁이 있는거죠 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그렇죠 뭐 이렇게 딱 하면 궁터 그 다음에 전통 민가도 있을 수도 있고 사찰 사찰은 다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그러한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토 고분도 있을 수도 있고 사적지 뭐 옛날 공부를 하던 거 왕능 이런 것이 전부다 사적지에 해당되고 자 위락 위락이나 관광시설에 보면 골프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참조하시지 참조하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아 이거 체육시설인데 왜 위락시설로 들어가 막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참조하시고 야영장이나 경마장부터 시작해서 해수역장 아 유원지도 어디에 들어간다 위락관광시설에 들어간다 자 기타시설 도로 광장 광장은 뭐 서울역광장 광화문광장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 공개되어 있는 곳을 광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도로는 왜 우리가 뭐예요 가를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 주변에 또 나무 심는 곳도 우리 거든요 참조하시고 사무실 학교 쭉 내려가서 어 이제 나왔네요 가로수 뭐 자전거 도로도 우리의 목이고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도 도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쪽이 아니지만은 순목을 신고 관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죠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산업 분야로 본다 가면은 적용 재료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죠 순목을 재배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석이 아닌 그 뭐 시설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산하는 것도 이 적용 재료의 생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원에 있는 벤치를 만든다 이것도 하나의 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죠 자 이 단어 우리는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을 유희 시설이라고 그래요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 놀이터는 뭐다 유희 시설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체육 휴게시설 등 적용 시설물을 생산하는 것을 뭐다 한다 적용의 생산 분야로 보셔야 되고 자 설계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만한 주어진 땅 속에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 뭐를 배치하고 여기다 무엇을 신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용자들이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업이 뭐다 바로 설계다 그런데 그냥 설계 아이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아니다 뭐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는 것인데 이 분야는 우리가 아주 깊게 들어가요 뭘 깊게 들어가느냐 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설치하고 이러한 거 그러니까 공원이 들어갈 때 들어갈 위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조사 분석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고 설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반 조성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땅 바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매설해야 될 것도 있죠 그죠 상수도도 물고 하수도도 이렇게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에 관련된 거 단지계획을 설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조경 설계 분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시자고 하면은 이제 시공 분야는 뭐죠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설계의 도면대로 짓는 것이 시공이죠 그죠 식재를 시종한다 그 다음에 시설물을 시공한다 시설물 시공하는 것은 벤치부터 시작해서 그 뭐 온두막 같은 정자 우리는 퍼걸로 파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유의 시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이 놀이터에 뭐 그네 시소 미끄럼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한 거 시설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벽면 녹화라 생태 복원 시공 같은 경우는 자 도로를 이렇게 내는데 있어서 요런 뭐 산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벽사면이 나오는 거죠 그죠 법사면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바로 잔디 품어붙이기 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공하는 거 바로 벽면 녹화라고 생태복원이라고 그래요 물론 생태복원은 지금 현재 생태복원 기사 기능사가 있어가지고 많이 그쪽에 종사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우리가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 다음에 관리 분야는 어떤 거다 주택 우리가 지금 만들고 했던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그죠 물론 나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산림청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자연하고 인위성이 있는 그러한 것을 관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관리 분야 두 개가 똑같은 게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오늘의 요점 보자고 하면은 조경에 왜 필요했다 산업화가 되면서 필요했죠 그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라고 그러면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환경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했는데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인공정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범위는 이제 뭐 자연공원 도시공원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뭐 정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주택정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 학교정원 공장정원 우리 단어에서는 공장정원이 오늘 빠졌네요 그죠 예 공장정원도 우리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건물 주변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실외종원까지도 포함이 됐었죠 그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조경의 기본적인 것은 오늘 말씀드렸는데 아마 처음 공부라서 조금 막 혼동되고 이게 뭔가 뭔지 모르겠죠 제일 필요한 것은 애습은 아니어도 복습은 하셔야 된다는 것 복습을 하는 것을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오해할 수 있다 동영상 여러 번 보면 복습이다 아니에요 책으로 한번 이 범위까지 읽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복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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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